동대구 무기점 지나갑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대구 부산 고속도로 갈 수 있죠 저는 옛날 고속도로 갑니다 경주 포항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경주 포항 쪽으로 가는 고속도로 갑니다 경주 포항 쪽으로 갑니다 경주 포항 쪽으로 갑니다 경주 포항 쪽으로 갑니다 강атuffle transit 방침 지역마다 동대굽 장착 동대굽 장착 상대 Bull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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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경상쪽으로 가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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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